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 뉴스 첫 소식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생활 속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할 생활혁신형 예비창업자 1,000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소진공은 이 사업에 성공 불용자를 적용해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했음에도 실패했을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어 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층간소음 방지용으로 제작된 매트리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층간소음을 약 60% 저감해주는 효과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만큼 낙서를 해도 잘 지워지도록 만들어졌는데 무엇보다 안전을 강화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랫부분은 폴리오레탄 신발 밑창으로 되어 있고요. 바닥에 보시면 넌셀블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믿길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국내 최초로 난염매트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제품을 제작하고 있는 맘스리치는 한때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소상공인시장 지능공단에서 시행하는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재도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 주변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해 성공 가능성이 있는 창업 분야를 선정해 지원하는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인 성공부룡자 제도를 통해 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상적으로 사업 운영 실패 시 용자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시스템이어서 부담감을 덜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업 초기에 필요한 금융 샘플 제작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빠른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공부룡자 제도란 도전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창업 실패 위험을 일부 부담해주는 제도로 창업 3년 후에 성공 실패 여부를 심사해 성공 시에는 상환 의무를 부과하지만 성실히 사업을 운영했음에도 실패했을 경우에는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성공부룡자를 지원받은 창업자는 모두 5천여 명. 소중공은 올해 일반 분야 500명과 재기분야 500명 등 예비 창업자 1,000명을 선정해 성공부룡자로 1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창업 준비도와 창업 역량, 사업성 등을 평가해 선정하고 선정된 창업자에게는 컨설턴트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경영 교육과 컨설팅, 정책 자금 등 후속 지원 사업을 연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예비 창업자는 전용 플랫폼인 아이디어톡톡을 통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수TV 뉴스 이동규입니다.